그가 환갑 넘겨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는 올해 아흔 되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소모도는 꿈에도 못 잊을 고향이었지요. 역시 송차에 내려가서 모여가는 시절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시절이 한 60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계시나 어디 가셨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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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셨네 집에 나는 어디 가신 줄 알았지만 여기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잡았구만. 어머니 드래곤 금방 다 어머니 해드릴게. 네 알았습니다. 어머니 맛이 어때요? 맛있죠? 맛있다잉. 맛있게 잡으세요. 혜자재 혜자 어머니가 웃으셔도 아들은 심란합니다. 이런 저녁상을 얼마나 더 차려드릴 수 있을까요? 부지런한 부녀 회장님은 오늘도 바쁩니다. 혜진아 고운 손님들 오면 국길이고 해묻지 말랄게 밑 조금씩 거들어왔는데 내일 솜에 자원봉사단이 들어옵니다. 손님 대접을 위해 소모도 특산 미역을 출염하러 나선 길입니다. 내 몫이 그래 열다 보니까 안 열다. 이제 우리 많이 여름을 줄게 가는 길에 담벼락에 열린 호박도 하나 따고요. 넉넉하지는 않아도 다들 귀한 손님 접대에 마음을 보탭니다. 노인들만 사는 위진솜 봉사단의 방문은 마을 전체의 경사입니다. 완도군청 요새 봉사활동을 오게 되니 주인 여러분들께서는 식사를 마치셨으면 지금 회관으로 나와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70 미만 된 남자분들은 현장에서 내려가서 구혈정 공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대규모 군청 자원봉사단이 도착했습니다. 이러다 솜 가라앉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고장났던 승강기가 고쳐져 마을 입구까지는 편히 짐을 옮기게 됐습니다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네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부셔야 되는데 들어가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가 안 나와 선수리 기사가 자세가 안 나온다 봉사단은 구석구석 방역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 노환이 있는 주민들은 의료봉사팀이 제일 반갑습니다. 배교된 학교 공터가 임시 미용실이 됐습니다. 상님도 주고 자 이쁜 놈 주고 또 누가 빌어요? 결모사는 괜찮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예쁘셨겠어요. 이걸로 이쁘라 싹게 고마워 오랜만에 할머니들도 마을도 꽃단장을 합니다. 이곳 저곳 많이 다녀본 자원봉사자들이지만 소모도 같은 천연 무공해수음은 처음이라지요. 손이 안 닿았잖아요. 떼가 안 닿았어요. 손 떼가 안 닿았어요. 완도도 자연스럽긴 해도 정말로 그 속에 자연이네요. 자연 그대로. 보석 중에 보석 진주. 하나 둘 셋 소음 내 최고령자인 노인회장님의 어머님께는 특별선물도 마련했습니다. 특별선물도 마련했습니다. 소음 내. 대개까지. 대개. 엄마 누워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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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마운 손님들에게 소모도 자연산 미역으로 끓인 미역국을 대접할 시간입니다. 우리 아들이 큰 이만딴 가게 잡아서 국길에 미역국. 우리 소모도 오셔서 너무너무 반가와서 우리 딸도 아들도 안 준 광어 국길에 써라. 1년에 한 번씩만 오셔. 작은 섬 소모도는 봉사의 손길도 필요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정도 그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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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소모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큰 배가 작은 점으로 보일 때까지 오래오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에서 만나는 정교운 풍경 골목에서 만나는 정교운 풍경 백아 There's not only one of them in the distance 사람이지만 한참 이야기하고 가고 백아버지의 발사 금전까지 인지했다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